반점 강인데 반점 강인데 자 안녕하십니까 한국 체노트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배수가 안 돼서 여기 이중간 보이시죠? 첨울령 가서 5만원 두고 샀습니다. 4m짜리 300파이 요거를 파가지고 여기 묻을거에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물양대서 아파트입니다. 아직 배수가 안되서 물이 좀 많은데 제가 포크레이드를 다 긁을거에요. 배수로를 잠깐만 보여드릴테니까 한번 보세요. 어떻게 하는지 습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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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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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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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으세요. 보물찾기입니다. 처음에 볼 때부터 막혔어요. 보물찾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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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비어서 아담하네. 보물찾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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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막혔어 야 저 물이 일로 빠지는데 저 물이 일로 빠지는데 소리 있네 소리 있네 소리 소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